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. 20년 동안 쭉 추적 관찰해봤더니 오늘이 행복하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미래에도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. 네, 전 이 연구 결과를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싶습니다.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편에게 용돈을 팍팍 줘라. 아니 왜 지 아이크림을 내 용돈으로 사. 내 걸로 사, 내 걸로. 네, SBS입니다.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김은주인데요. 네. 제가 세상에 있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거기에 출연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. 10년 동안요? 빨리 좀 봐줄 수 있습니까? 엄청난 기대를 품고 간 곳은 경남 양산. 김은주 선생님이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, 세상에 있는 일. 아이고. 무려 10년을 기다렸다는 김은주 씨. 아이고, 그러면 거기에 앞면이 있다. 아, 저를 어디서 오셨다고요? 아니, 요 제 근간에 버스기사하고 24시간 운동하실 때 그 기사님 옆에 그 침대에서 아, 맞아요. 얼마 전에 나왔어요, 맞아요. 이 피디가, 맞아요. 이 피디가, 맞아요.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남자가 그 찰랑할 때 그때 맞죠?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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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, 맞습니다. 4천, 4천. 이 피디도 그 피디라야. 막 쓰레기 꽉 치우는 그 할아버지. 어머. 알고 보니까 와 서울법대에 나오셨다는 할아버지. 맞아요. 아, 그래요? 여기가 오는 거야. 아, 그래요? 여기가 오세요? 아무도 가물가물한데. 막 잡은 두 손까지. 아니, 근데 오늘 이 순간 부자 팬 미팅은 아닌데. 10년 동안 저희 때문에 뭐 준비하시는 게 있으시다고. 아, 그래, 있습니다. 올, 여기서는 안 되고. 일단 따라와 보세요, 내가 보이. 이거 좀 멋있으니까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? 아, 이렇게. 아, 뭘까요? 얼마나 되자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시는지 어참, 참 궁금하다, 풍근해. 네? 아니, 그, 그, 여기 뭐. 먹욕탕? 아, 아이고, 남자 싫어 거래. 이거 참 말로. 일단 일단 따로 오세요. 그죠? 목욕탕 들어왔어요? 목욕탕 안에서 이제 내가. 뭘 보여주시려고 목욕탕을 안으로 들어갔어. 들어가도 돼요? 아유, 되게 좋아하시네. 아니, 처음 본 남자와 목욕탕에 온 것도 민망하구만. 아니, 자꾸 왜 벗으세요. 아저씨, 아이티브 없이 상의 다리를 시작하는데. 어머. 우와. 목은 20대세요. 흘렁 흘렁 걷는 듯 다 이유가 있었구만. 의지가는 20대는 명암도 못 내밀게 해서 막 기죽을. 우와, 망쳐봐요. 쩝쩝 갈라졌나요? 운동하시나 봐요. 연습이 어떻게 되세요? 61살. 60이 넘는 너희에 이렇게 탄탄한 식스팩이 있다니. 그런데 설마 10년간 준비했다는 게 이 몸매는 아니죠? 운동을 10년간 하셨나요? 난감해지려는 그때. 울퉁불퉁한 목욕탕 바닥에 떡하니 눕더니. 뭘 하시려고. 잠깐, 잠깐. 아, 저거 배운동인데. 배운동인데. 배 올리는 게 못 보이게. 아, 다짜고짜. 갑자기 뭐하시는 거예요? 뭐죠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저씨,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, 이게? 잇몸 아랫몸 일으키기. 그 이름도 생소한 윗몸 아랫몸 일으키기. 윗몸 아랫몸 일으키기 많아요.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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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면 저런 식스팩이 나온다는 말씀. 그러게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데. 계속 하시는데요? 몇 개 정도 나오시는데요? 2천 개. 네? 2천 개. 한 번도 안 쉬고 바로. 무려 2천 개를 쉬지 않고 한 번에 한다? 꽤 걸릴 텐데 시간이. 가능한 일일까? 그리고 운동 효과가 있기는 한 걸까? 잇몸 일으키기는 어떻게 보면 내 상체의 무게를 끌어올리는 행위거든요. 그런데 이건 지금 다리도 같이 올라갑니다. 잇몸 일으키기보다 거의 2배 이상. 엄청나게 힘들어요. 10년 경력의 트레이너도 직접 아저씨의 동작을 해봤는데. 복근 운동이죠, 복근. 이런 동작을 안 쉬고 몇 번이나 하실 수 있어요? 저도 잘해야 2, 300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안 쉬고요? 저 2,000번은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. 저거 2,000개 한다고요? 평범한 20대 남성은 어떨까? 제작진도 해봤다. 시작은 가능하다. 건강한 사람은 시켜야지. 건강한 사람은 시켜야지. 20개는 못할 것 같아요. 2,000개는 보사. 자세가... 에이, 창피해니야.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하는 이 남자. 선생님,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